이번에는 조국 대표 이야기를 잠시 해볼 텐데 조국 대표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나의 외모는요. 조국 제가 봤을 때요. 이 정도 점수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느그들 쫄았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외모, 세력, 지능 중에 본인의 가장 강한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반동 턱걸이 한 거 아십니까? 제가 한 5개나 하거든요. 본인의 외모를 100점 만점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85점. 약간 박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난 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의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느그들 쫄았제? 조국 대표가 느그들 쫄았제? 이런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느그들 쫄았제? 부산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번호.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논란입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4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인데 먼저 박은정 검사가 1번 받았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죠. 공수처 수사 중이다. 조국 대표 예상대로 2번 받았습니다. 역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심에서 징역 2년. 신장식 변호사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음주 1번, 무면허 3번. 이래서 전과 4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8번, 10번 차규군 2심 재판 중. 그런데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이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5명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 너너너넙다. 적절치 않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강성필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지지자한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본인도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과연 조국 대표처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신들도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저러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비정상이 됐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대목입니다. 조국 혁신당, 저렇게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 당선권이 유력한 사람들, 이 10위권 안에 4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글쎄요, 적절치 않아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적절치 않습니다.